야 무슨 남자 생일인데 이렇게 이쁜거 나왔어 이쁜거 나왔어 하나는 이쁜거 생일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너무 불우중한데 여기가 아무래도 지역이 지역이니만큼 이 정도 법을 잘하면 이 정도 법을 따라야 해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사회사회라고 하는 LG에서 일하고 있는 귀족귀지 노동자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내 가족, 내 새끼들을 위해서 대교, LG에서 10년을 잃어왔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옆에 있던 노동자, 내 동료들이 수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다쳐갔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은 거 정규직, 비정규직 이런 구별 없이 이런 만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정도 힘든 상황은 이 정도 힘든 상황은 얼마든지 참고 견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장도 몰랐던 이 노동자가 사대보 단체 처리도 못 받고 죽어가는 내 동료를 보면서 그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라는 걸 알았고 노동자업을 만들었습니다 비자크 때 써야죠 비자크 때 써야죠 그리고 우리 조합원의 하신 분들이 원활하게 기작을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2,50mm 넘치고 여행을 열어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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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보 paired 이외야 여행을 열어줘야 여행을 열어줘야 여행을 열어줘야 여행을 열어줘야 qué committed 저희가 이곳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. 사측은 계속 교섭을 질질 지연시키면서 끌면서 노조가 약화되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한국이라 뭐라도 해야겠기에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. 저희가 요구하는 건 큰 게 없습니다. 법을 지켜라. 단순한 근로기준법. 장시간 노동. 다단계 불법 하도급을 없애라는 겁니다. 다단계 불법은 함께 begた 어디있나요? 상